오늘 아침에 서울의 아름다운 장소에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. 저는 이번 연수 프로그램이 사우디와 한국의 협력에 있어서 매우 좋은 동거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은 사우디 관광문화재 미원회의 발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. 그리고 발의 프로그램은 사우디 정부에 의해서 3년 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정부 측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이 소속된 우리 사우디 관광문화재 위원회는 술탄 분살만 분 앞둔 아지자의 사우디 관광문화 위원회장님의 감독과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위원회장님께서는 2013년 말에 서울에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. 그리고 당시에 사우디 관광문화재 위원회와 한국문화관광체육부 간의 중요한 협력 MOU가 채가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직후에 바로 사우디 관광문화재 위원회장은 사우디에서 한국 수공회전이 개최되었습니다. 그리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말씀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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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